제가 도시락 싸왔는데 점심 같이 먹었으면 해서요 뭐 애들은 재밌는 남자를 좋아한다는데 난 아니야 재미없는 남자가 좋단 말이야? 나중에 얘기해줄게 미수 남자친구 왔어? 고개 좀 돌려봐라 귀 좀 보자 네가 한 번만 더 고개를 숙여라 한 번만 더 자영이가 저한테 양보할 수 있는 마지막이 여기에요 사람 마음이 맨날 똑같니? 장현우입니다 교수님 민서영 선생님이 수영장에서 사고가 좀 있었는데 사고요?